안녕하세요. 네, 호경식입니다. 한국투자파트너스는 현재 한국에서 창업투자를 하고 있는 벤처캡탈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기업들을 투자를 해왔고요. 여러분이 많이 아실만한 카카오톡, YG엔터테인먼트 등등 다양한 기업들을 투자를 해왔던 벤처캡탈입니다. 저는 이름이 호경식이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성이 좀 특이하고 희귀해서 여러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그 사람이고요. 한국에 한 30몇 년 살았습니다. 귀화한 한국인 아니냐 그런 말씀들 하시는데 귀화했습니다. 한 천 년 전에 넘어온 것 같아요. 산동성에서 넘어온 걸로 족보성으로 추적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에 간지는 10년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중국에서 10년째 투자 활동을 하고 있고요. 사실 저희가 10년 동안에 다양한 경험들을 했는데 20분 안에 녹이기가 쉽지는 않지만 그동안 제가 경험했던 것들 위주로 구체적인 사례와 전략들 위주로 많은 분들과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참석하신 분들이 대부분 중국에 관심도 많고 중국에 또 사업을 하고 싶거나 사업 현장에 있으시거나 혹은 중국에서 창업을 하시거나 그런 다양한 계획들을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중에서 특별한 꼭지를 좀 잡았습니다. 결국은 사업을 하거나 창업을 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최근에 인터넷 현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굳이 왜 인터넷만 말씀을 드리냐고 아마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최근에 중국에서 인터넷을 이해하지 못하고는 그 어떤 사업도 시작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제가 처음에 갔었던 10년 전하고 비교하면 완전히 바뀐 창업 환경인데요.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한국에서도 최근에 중국과 유사한 사업들을 하고 있으시기 때문에 오늘은 집중적으로 인터넷과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노 AT, 노 비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AT가 뭔지 노 애시인데요. AT가 뭔지는 그 다음 페이지에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인터넷과 그리고 데이터 페이 소비 기술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왕국의 건설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중국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경험도 많이 있으시겠지만 중국에 드디어 제대로 된 대기업이 등장을 했습니다. 최근에는 그걸 확장해서 왕국으로까지 표현하고 싶은데요. 텐센트하고 알리바바입니다. 이전에는 많은 분들이 BAT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서 바이드도 포함을 시켰고 또 최근에는 거기에다가 찐루토트하우를 붙여서 BATJ라고까지도 표현을 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압도적인 시가총액, 주식시장에 상장된 시가총액이나 아니면 활발한 투자활동, 다방만에 걸친 사업 전개, 전략 등을 감안해보면 A와 T가 그 중에서도 명실상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업을 하거나 사업을 할 때 A와 T의 전략을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그리고 내가 하는 업무가 과연 A와 T와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지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기업이 약간 다릅니다. 마치 이전의 90년대 대기업들 중에서 삼성과 현대의 차이점하고 비슷할 것 같습니다. 끊임없이 연구하고 분석하는 기업 텐센트입니다. 일단 시도하는 기업 알리바바입니다. 그리고 전략도 좀 다릅니다. 우선은 알리바바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리바바는 많은 분들이 마윈 회장도 알고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알리바바도 전자선거래 쪽에서는 가장 강한 존재이고요. 그 중에서 특별히 알리바바가 약점이 있습니다. 그 약점이 뭐냐면 고객을 유인하는 방법이 텐센트에 비하면 약하다는 겁니다. 소위 말해 트래픽이 좀 약합니다. 텐센트는 다양한 방법으로 트래픽을 강화시켰죠. 게임을 통해서 그리고 또한 무엇보다도 위채서를 통해서 위채서를 생태계는 잠시 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알리바바가 자기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많은 기업을 인수를 했습니다. 지도하는 서비스 그리고 웹브라우저 다양한 기업들 인수를 했지만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리바바의 가장 강점 중에 하나는 아마존과 비슷한 전자선거래와 연관되어 있는 사업 확장성입니다. 그리고 뒷단에 있는 클라우드입니다. 그래서 알리바바가 현재 기술적으로 강하다는 것도 알 수 있는데요. 그 기술의 강점을 자기네 전자선거래와 접목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게 신유통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우선은 알리바바가 최근에 시작했던 사업 중에 물류 사업도 상당히 커졌고 그리고 거기에 연관한 허마센셩이라는 편의점 그리고 슈퍼마켓 체인점을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알리바바는 이 사업을 시작을 할 때 M&A를 통해서 시작을 했는데요. 허마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또 최근에 메이트완하고 메이트완은 한국의 배민하고 비슷한 음식 배달하는 서비스이죠. 메이트완도 상장을 해서 지금 시가총액이 한 40조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 한 달 전에 상장을 했죠. 그런데 알리바바가 메이트완을 통해서 서포트를 하다가 최근에는 자체적으로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얼러마라는 배송사업과 코베이라는 식당 예약 사업입니다. 두 개를 합치면 정확하게 메이트완과 사업이 일치가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알리바바는 메이트완에 투자를 했었죠. 그러다가 메이트완에서 알리바바의 강력한 요구를 거부합니다. 그게 뭐였냐면 알리페이만 사용하라는 요구였죠. 그걸 거부하게 되면서 알리바바가 더 이상은 메이트완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사업하는 게 의미가 없겠다 싶어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시작을 합니다. 그게 얼러마랑 코베이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알리바바가 허마라는 신유통 사업을 시작을 합니다. 허마도 100% 인수를 했는데요. 허마는 우려로 치면 글린 슈퍼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허마가 가장 강조했던 것은 자체적인 데이터였고요. 그래서 페이를 통해서 내가 실제로 그 매장에 가서 신선식품을 주문을 하면 30분 안에 집에까지 배송을 해주는 실제 사업입니다. 이 모든 것을 알리바바가 직접 합니다. 반대로 텐센트는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은 압도적인 게임 사업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약간 규제 때문에 약해지긴 했지만 게임과 그리고 무엇보다도 위챗입니다. 위챗이라는 강력한 소비자를 유인할 수 있는 트래픽 도구를 통해서 대부분의 사업을 영유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에 음악이 올라갈 것, 음악이 지금 텐센트 사업의 주축이 될 거고요. 그리고 게임은 워낙 잘하고 있고 뉴스, 그 밖의 많은 온라인, 가상으로 일어나는 대부분의 사업은 텐센트가 알리바바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 개의 왕국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어야 내가 하는 사업을 어떻게 전개를 할지 알 수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사업들이 있는데 그거는 뒤에서 다시 연결이 될 것 같고요. 그러다가 최근에, 이게 가장 최근의 현실입니다. 최근에 세 개의 기업이 또 상장을 하게 됐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 기업이 인터넷 공급 플랫폼입니다. 핀도우도어라는 최근에 나스닥에 상장되는 회사이고요. 상장하자마자 시총에 거의 한 25조 이상 올라갑니다. 회사 설립한 지 3년 좀 넘었고요. 회사의 사업 아이템은 아주 간단합니다. 시골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싼 가격의 제품을 공동구매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여기서 공동구매가 상당히 중요한 테마 중에 하나인데요. 공동구매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우리 카톡은 아직 그 기능을 제공하고 있지 않지만 핀도우도 앱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자기의 친한 친구, 카톡 친구들한테 자기가 좋아하는 물건을 사자고 제안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 생수를 제가 개인적으로 사면 한 1500원인데 공동구매를 하면 1190원입니다. 대신에 5명을 모아와야 됩니다. 그렇다면 내가 카톡에 있는 친구들 중에서 이 생수를 살만한 친구들을 모아서 공구를 하게 되면 비교적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아이디어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은 사업이 많이 확장이 됐는데 핀도우도고요. 그 다음에 니오는 전기차입니다. 전기차도 이 회사도 한 3년 전에, 4년 전쯤에 창업한 회사이고요. 그리고 중국의 테슬라가 되겠다고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출시된 차량 수는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가장 우선적으로 가장 먼저 소비자들의 주목을 끌어서 성공을 했습니다. 최근에 나스닥에 상장을 했죠. 시가총액은 한 7조, 지금 좀 빠져도 5조 이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상장하는 회사로는 취토태웅입니다. 인터넷 뉴스 클립 앱이고요. 여기 특이한 게 내가 뉴스를 보면 돈을 줍니다. 그렇게 시작을 했던 회사이고 세 회사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다 3년 전쯤 창업한 회사이고요. 모두 다 텐센트가 2대 주주로 관여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모두 다 상해의 기반을 하고 있는 회사이고요. 이 회사가 왜 그럼 이렇게 빠르게 성장을 해서 나스닥까지 올라갔냐. 말씀드린 대로 텐센트가 서포트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텐센트의 전략입니다. 텐센트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메인 비즈니스를 제외한 나머지는 자기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강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동안의 장점이기도 했고 최근에는 약간 그로 인한 성장의 한계 등등도 부각이 되고는 있지만 알리바바와 텐센트를 이해하지 않고는 모든 인터넷 기업을 이해할 수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도 똑같습니다. 저희가 투자를 할 때는 알리바바랑 텐센트가 어떤 계획을 가질지를 염두에 두고 투자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저희가 후속 투자를 받거나 아니면 저희가 투자한 기업을 M&A를 시키거나 할 때 이 기업들의 투자 전략과 연계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넷 왕국들이 가장 추구하는 것은 데이터입니다. 최근에는 많이 알려졌겠지만 사실 이 데이터에 대한 욕심은 한 5년 전부터 지속이 됐고요. 그래서 이 데이터에 대한 욕심을 이해하지 못하고는 이 왕국들이 어떤 전략을 세우신지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토우티아오, 찔루토우티아오 혹은 바이트댄스라는 회사인데요. 뉴스앱입니다. 텐센트가 가장 가슴 아파하고 있는 영역이죠. 텐센트가 투자를 못한 상태에서 찔루토우티아오가 너무 커졌습니다. 최근에는 50조원, 70조원에 육박하는 기업같이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디디입니다. 디디도 동일하게 텐센트와 알리바바가 거의 유일하게 같이 과점해서 각각 10% 이상씩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죠. 디디는 이렇습니다. 디디가 처음에 성공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그 다음 테마 중에 하나인 페이먼트 때문입니다. 디디의 페이먼트는 한국은 아직 카카오택시가 페이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죠. 중국은 5년 전부터 제가 택시를 탑니다. 혹은 자동차를 탑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자동차를 내릴 때 굳이 제가 페이를 안 하고 내려도 지불을 안 하고 현금으로 지불을 안 하고 내려도 심지어는 인터넷으로 지불을 안 하고 내려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편리하다는 얘기죠. 그 페이를 해결해줬던 게 디디였습니다. 그 디디의 배후에는 텐센트가 있었고요. 텐센트의 막강한 보조금 정책 때문에 사실 디디가 크게 됐는데 그래서 디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텐센트가 그 배후의 전략들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오포는 핸드폰 제조회사이죠. 하지만 오포가 데이터를 많이 모았습니다. 최근 자료에 의하면 작년 2017년에 오포가 1년 동안 팔아서 만들었던 이익의 핸드폰을 판매해서 얻은 이익보다 오포가 핸드폰을 판매하고 부수적으로 그 이후에 데이터를 통해서 얻게 된 광고 수입이 더 많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익이 오포도 더 이상은 핸드폰 제조회사가 아니라 인터넷 관련된 종합 서비스 회사로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말하면 데이터가 중요하다는 얘기고요. 틱톡은 최근에 한국에서도 조금 유명해졌고 하지만 진로토티아가 만들고 있는 서비스이죠. 그래서 짧은 동영상 서비스를 한국과 특히 중국 안에서는 압도적인 트래픽을 다 모아왔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진로토티아와 틱톡이 거의 다 한 20-30% 이상 선점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미니 프로그램입니다. 이 미니 프로그램은 사실 이후에 설명할 대부분은 다 설명할 것 같은데요. 더 이상은 핸드폰에서 앱을 다운받지 않고 위챗 안에서 아주 간단하게 제가 필요한 기능을 서칭을 하거나 사용을 하면 앱을 다운로드 받을 필요 없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자동차를 호출하고 싶다. 혹은 음식을 주문하고 싶다고 할 때 굳이 DD 앱을 다운받지 않고도 할 수 있게 되고요. 그게 강점이 뭐냐면 이 뒷단에 있는 위챗이 모든 데이터를 다 알게 되겠죠. 위챗이 원하는 건 이거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통해서 자기네가 막대한 사업을 하고 싶다라고 해서 텐센트의 강점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D 바코드 결제인데요. 지금 말씀드렸던 내용들입니다. 더 이상은 저도 지금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해 본 게 한 5개월 전입니다. 더 이상은 현금을 인출하지 않고 있는데요.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왜 공유 자전거가 인기였을까요? 예, 페이 때문입니다. 페이가 해결이 되니까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 있었죠. 중국에서 한동안에 왜 사무실에서 무료로 사무실에서 사람이 없는 무인 가판대가 한동안 유행을 했습니다. 지금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사무실에서 가서 보면 우리 사무실에 다양한 음료수나 과자 혹은 샌드위치 등이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판매 요원은 없고요. 자율적으로 핸드폰으로 결제를 하고 가져갈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럼 이 사업은 왜 가능했을까요? 지금 사업이 상당히 큰데요. 이것도 페이가 해결됐기 때문입니다. 사실 페이가 해결됐기 때문에 중국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너무나 많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많아질 거고요. 예를 들면 제가 한 1시간 정도만 사무실을 사용하고 싶다. 가능합니다. 페이가 해결됐기 때문이죠. 제가 주차를 했는데 주차 요원이 없는 사업을 하고 싶다. 가능합니다. 페이가 해결됐기 때문이죠. 이 모든 것은 페이를 통해서 시작이 됐고 페이를 통해서 끝납니다. 그래서 페이를 이해하지 못하고는 중국에서 사업을 하실 수가 없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이 페이를 자체적으로 해결하거나 아까 말씀드렸던 위치에서 미니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용을 하거나 혹은 이런 서비스를 해주는 사업자와 연결을 시켜서 하거나 혹은 알리바바를 통해서 해결하거나 무조건 페이가 해결되어야지만 가능합니다. 이거는 굳이 온라인만 해결되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면 중국에서 최근에 TV 사업자가 컨텐츠를 제공을 합니다. 한국의 삼성전자나 LG전자 TV가 컨텐츠를 제공한다 생각하지 못하시겠죠. 중국에서는 지금 활발히 되고 있고 그 기업도 TV 제조회사가 한 10조 원 이상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왜 가능할까요? TV를 켜자마자 광고가 나옵니다. 한 10초 이상 동영상 광고가 나옵니다. 이 광고는 누가 수익을 얻을까요? TV 사업자, TV 메이커이겠죠. 그리고 나서 거기에 컨텐츠들이 나옵니다. 영화를 제가 다운로드 받고 싶어 합니다. 한국은 IPTV 사업자나 케이블 사업자이겠죠. 중국은 TV 사업자입니다. 예를 들면 하이센스나 그런 TV 사업자들이 영화를 다운받으면 자기가 돈을 받습니다. 왜 가능할까요? 거기에 2D 바코드가 붙어 있습니다. 제가 그걸 결제를 하면 수익이 컨텐츠를 제공한 관계자와 TV 메이커이 나눠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 TV를 볼 수가 없겠죠. TV를 켰는데 자기네 채널을 입점을 안 시켜주면 사용이 안 되겠죠. 다시 말하면 하드웨어 사업자 자체가 권력을 가지는 기회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가능할까요? 페이가 해결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요즘에도 예전에는 단순한 단말로 생각했던 하드웨어 사업자가 지금은 종합 서비스 사업자로 변화되고 있다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고 이거를 공동으로 사업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소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소비는 그러면 컨텐츠를 할 거냐 프로덕트를 할 거냐 컨텐츠라고 하면 컨텐츠를 기반하지 않고 있는 프로덕트는 지금 판매가 안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온라인에서 판매가 오프라인을 능가하고 있다고 지금 많이 말씀을 듣고 있을 텐데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더더욱 그럴 겁니다. 그게 가능한 이유는 컨텐츠를 통해서 사용자를 유인할 수 있기 때문이고 그리고 이 컨텐츠 백그라운드에는 데이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컨텐츠를 기반하지 않은 프로덕트를 만드는 것은 상당히 리스크가 큰 도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프라인 매장들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컨텐츠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입점 효과가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브랜드를 할 거냐 플랫폼을 할 거냐. 사실 한국분들이 중국에서 플랫폼을 하는 건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투자 대부분은 다 중국 기업들이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플랫폼에 어떻게 접근할 건지가 브랜드의 전략인 것 같습니다. 플랫폼에게 나만의 차별화된 브랜드를 제공할 수 있는 루트를 찾는 것 그리고 그 뒷단에 컨텐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만의 경쟁 요인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 기술이 기반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알리바바가 최근에 반도체 회사를 설립을 했습니다. 반도체 설계 회사를 설립을 했는데 이게 사실 말이 안 되죠. 알리바바가 반도체 설계 회사 AI 칩을 전문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회사를 설립을 했고요. 로봇도 만들었습니다. 신유통을 위해서 로봇도 만들었고 클라우드도 만들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유통과 관련된 새로운 기술에 기반한 전략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술형으로 창업을 하고 싶다. 적극 환영입니다. 중국에 와서 제대로 된 경쟁을 하시면 그리고 경쟁 후에 있으시면 중국에서도 많은 투자 기회가 있을 거고 많은 사업 기회를 가지실 겁니다. 지금부터는 저희 회사 소개를 약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북경, 상해, 심천, 항주. 중국에 가장 뜨고 있는 도시입니다. 앞으로 사업을 하셔야 될 도시이고요. 저희도 각각 이 말씀드렸던 도시 안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혹시라도 북경, 상해, 심천, 항주에서 사업을 하고 싶으시면 저희하고 연결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투자하는 회사입니다. 중국 기업들이고요. 성형외과 체인이나 아니면 말씀드렸던 핸드폰에 인터넷을 기반으로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광고 솔루션 회사나 혹은 카페24 같은 위챗을 기반으로 한 광고 솔루션 회사 혹은 한국 의료를 기반으로 한 인터넷 플랫폼 회사 등등을 저희가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간단히 설명드리겠지만 한국 분들이 창업한 회사 두 군데를 투자를 했습니다. 화동미디어라는 회사하고 그리고 타타홀딩스라는 회사에 저희가 투자가 되어 있습니다. 중국에서 어떻게 사업을 하실지 상당히 고민이 많이 되실 텐데 무엇보다도 인터넷과 관련된 충분한 이해와 노하우를 가지고 계시고 중국 전역에 대한 사업 네트워크를 가지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고 꼭 소비와 관련된 쪽으로 창업을 하시는 게 사업의 혹은 창업의 기회들을 더 높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